조치원 교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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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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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死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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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, 우리 청년부가 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여기 온 단기 선교 팀뿐만 아니라 온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.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교회, 또 고아원, 놀이사역, 문화사역,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페인트사역까지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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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